우리가 무슨 이벤트 할 건데 이걸 하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팔려. 에이 지금까지는 안팎은데. 필살기라니까. 뭔데. 있어봐. 내가 보여줄게. 진짜? 믿어도 돼? 뭐하시겠다. 개인이 노래하는 거 아니야? 혹시 여기서 뭐 하는 건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. 팬싸인회? 그것만 하지 말자. 아무도 관심 없는데. 아무도 안 오면 얼마나 창피한데. 지금부터 스타 셰프 정호영 셰프 먹방쇼가 시작되겠습니다. 박수.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. 선생님 잘 드셔야지 저희가 이거 완판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은 손님들 보이시죠? 오늘 구경을 많이 하시네. 확실히 스타 셰프는 다르네요. 많이들 모이네요. 자 정호영의 먹방쇼 시작됩니다. 유명하신 분이에요. 특이 나가는 분이에요.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. 맛있어 보이네. 맛있어 보이네. 맛있어 보이네. 맛있어 보이네. 저건 무슨 운동이에요? 우삼겹 파스타. 우삼겹 파스타. 우삼겹 파스타? 그냥 구경하세요. 예 먹고 싶어 짓는데 저도요. 아 맛있다. 아 예. 많이 보였습니다. 오우. 이야. 먹긴 잘 먹어요. 그냥 구경하는 것 같은데. 어우 근데 맛있긴 하겠다. 이야. 파스타가 1.5인분인데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. 자 다 드셨습니다 박수. 내가 더 신들인 사람이야. 예 스타 세포 정영이 세포. 아니 그냥 푸드코트에서 밥 먹는 아저씨 같아요.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카메라 들고 찍으니까 약간 동물은 원숭이 된 것 같은데. 꼴충하더라고요. 그 다음은 우동 먹방 있겠습니다 우동 먹방 바로 연이어서 우동 먹방 있겠습니다 우동 먹방 바로 연이어서 우동 먹방 있겠습니다 우동 먹방 바로 연이어서 우동 먹으라고? 오우 우동까지? 자 정원웅 셰프의 트러플 자루우동입니다. 우와. 트러플 자루우동. 맛있겠다 이거. 맛있겠다 맛있겠다. 판매한 게 두 개고 먹은 게 두 개인 거잖아요. 이게 이제 네 개째죠 이제. 지금 네 개예요? 두 개씩 먹었으니까. 아 두 개씩 먹은 거야? 네. 판매 두 개하고 먹은 게 네 개예요? 소매네요. 마이너스네. 와 노른자. 끝내주네. 자 트러플 자루우동. 자 고구만 밀치 마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오세요. 수영 셰프 필살기로 시작합니다. 먹기 진짜 잘 먹어요. 네. 네 네 엄청 맛있습니다. 주로 이쪽으로 쓰시면 됩니다. 네 구매하시면 됩니다. 가까이 먹으셔도 돼요. 네. 이게 트러플 두 개예요. 어머 어머 어머. 네. 감사합니다. 다행이다. 자 정호영 셰프의 트러플 자루우동입니다. 맛있어요. 우리 주로 또 서야 또 다른 분들도 같이. 그쵸 그쵸. 와 끝났습니다. 면발이. 예. 어디 갔어 다. 아니 다들 저 멀리서 사진만 찍어.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? 자 정호영 셰프 필살기로 지금 준비한 행사인데. 30개 팔렸어요? 어떻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. 유명하신 분인데? TV 나오시는 분. 와 이거 어떡하지? 오늘 안에 다 팔 수 있을까?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. 30개 팔렸어? 야 저 그냥 거의 그대로 있다고 주문데. 아니 저렇게 멘트가 없나?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저렇게 안 팔렸다고요? 그게 밀키트라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. 그냥 다 푸드코트로 가시고.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장을 보는 분들이 많이 없고. 이제 MZ세대는 진짜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. 난 너만 믿고 했는데. 이게 쉽지 않은 거야?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사실.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입지가 좋아지진 않거든요. 어떡해. 우리가 사드리자. 날이면 날마다 온화한 파스타가 아닙니다. 날마다 온다. 그래 그래 그래. 그렇지. TV 나오는 정호영 세포 모르세요? 스타 세포입니다. 김 과장님 멘트가 너무 없다. 세포. 진작 그랬어요. 뭐라도 기름에 볶아야 돼. 기름 냄새가 나. 기름 냄새가 나. 다 몰렸지. 맛있겠다 고기. 맛있겠다 고기. 온다 온다. 한 번 몰려준다. 스타같은데. 역시. 냄새가 나야 돼. 전략이 좋았어. 내가 이게 또 퍼포먼트 하니까 그냥 손님들 몰리셨잖아 그냥. 대파스타일 텐데. 맛있겠다. 저희 시식 나왔습니다. 시식 나왔습니다. 오삼겹 파스타입니다. 이러면 팔릴 것 같아요. 맛을 보면. 맛있는 오삼겹 파스타. 오늘은 못 팔면 저희 이거 가게 빼야 됩니다. 드셔보신 분들은 산다. 주문 도와드릴까요? 오삼겹 하나 주세요. 바로. 이렇게 차요. 맛있는 오삼겹 파스타. 역시 이제 제가 요리하니까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.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줄을 서야지. 저 집 맛있나 보다. 말도 줄을 서. 맞아요. 그런 맛이 있어. 냄새도 나고. 뭐 하는 것 같고. 한 개씩 도와주십시오. 오삼겹 파스타입니다. 250간만큼 했어요. 한 장 남았다. 확실히 내가 요리를 하니까. 손님들이 오시네. 한 천 개 팔겠는데요? 서로 안 두고. 근데 반은 남았어. 이제 거의 끝날 시간 아니에요? 지금 몇 개 팔렸어? 550개 그럼 아직 450개 팔아야 되는지 6시잖아 제가 먹방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잘 팔렸는데도 총 수량의 절반밖에 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이제 2, 3시간밖에 안 남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6시면 장보러들 오지 않으시나? 한 번 더 해야죠 지금이야 다시 요리해야 돼